수납 짤? 하나 더 짤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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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문 수납 짤? 이 자리 개꿀이다 와 이 자리 뭐야? 나 4킬 했어 이 자리에서 야 무속아 아 무속?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필 총 들고다야되잖아 이거 현진 어 홀리홀리 오케이 중불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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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불배 오케이 바로 잡았다 아 자 무섭다 어? 무섭 없어 뭐야 아 뭐야 유엔님 아 그러게요 무서 없어 아 이거 제자 빨리 해야되나? 겜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? 어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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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무섭 없이 어 그러게요 아 우승 스나이퍼가 무섭 타면 안된다고요? 갑자기 또 나 버스 탔는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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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아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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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좋구요 두부 나도 많이 없잖아 cctv 아 crt 없나요? cctv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랑 맨날 1차 찍 했는데 같이 같은 진대에서 이번에 진짜 한번 풀어쓰 지금에서 풀어상이다 이거 안 믿어 이거 안 믿어 이거 안 믿어 이거 안 믿어 응 좋았어 오늘 수익이 또 잘 맞춰져 가지고 어허 좀 많아 나이스 나이스 나 게임 가볼게요 살아나 일명 1명 젝퉁 젝퉁 2 젝퉁 2 나이스 스틱으로 쓰지 검복 검복하고 젝퉁 텐복 검복 젝퉁 젝퉁 아 아 이거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오케이 수요기 수요기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나가도 되지 나가도 되지 아 수요기 수요기 와 나 선진이 아니다 이거 오케이 두개 핑 두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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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는 루통 루통 조심 고생했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근데 1차측 할 뻔한거 와 아 그러니까 이 때까지 1차측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좀 아 내 때문인가요 저번에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늘로 다 풀렸다 아 이거 던지는 것도 느리네 왔다 왔다 눈통 나왔다 눈통 나왔다 눈으로 가 눈 둘 눈 둘 눈 셋 눈 셋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전진 둘 전진 둘 하하 아무튼 고생했어요 진짜 어 나 1등이네 다음에 또 대회 저 대회 아니면은 저기 뭐야 전쟁할 때 기회 있으면 한번 같은 팀 또 해보면 재밌을 듯 오늘 너무너무 재밌겠다 진짜 특히 결승 때는 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니까 원래 나 1차 1차전 때는 개구 같은 거 안 나왔거든 어 오케이 고생 고생 많았다 근데 개구 나가서 한 발 잡고 나서부터 좀 풀린 것 같아 오케이 고생 많이 했대 수위지도 방송 화이팅하고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바로 가야 돼 피 한개다 피 한개다 검 쪽에 있다 검 쪽에 미쳐 폭 하나 더 어? 건빌고 왔나? 중간 안보여 뭐야? 뭐 안만노? 나이스 동원님 뭐 맛있는거 드시러 가셨나보네 아 당연하죠 맞죠 우리 수익이 또 근데 제가 한참 또 많이 배우고 있는 또 그쵸? 순하 수익이 영상한테 진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수익이 또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할 위치는 아니지만 아무튼 화이팅 화이팅 방구에 또 본다 루토 순함 루토 루토 세 어 나오나? 날좀 날좀 어 오 나 삐.. 건복 건복들 하나 가보고 온다 건복 아 요새는 다 랜덤이야 아까 그 같은 클램분도 있고 맞습니다 아 공이 들어가 아 아 무서우니까 답답하네 나 핑 2개 길게 핑 2개 핑 나온다 눈통 있다 나오겠다 눈통 나온다 못 간다 못 간다 응 응 접해서 푹 조심 건물 들어간다 건물 마루 봐 거물배 마루 있다 마루 마루 있다 눈을 붙였어 눈을 붙였어 눈을 붙였어 아 이거 라인 무속 있었으면 잡았는데 적비반 나 죽 먹으러 가 저기 누구야 서 딸근 반 뭐야 거물배 눈을 왜 눈을 스태프 마루 또 오는거 아이가 이거 섯 딸근형 반 섯 딸근형 반 어허 저형 고수네 아 쟤 무서워 와 잡는 거를 아니 아니 SP 많아요 형님 검차가나 눈통 조심 나 있어요 검차 네 눈통 조심 네 네 샘샘 하나 볼까 샘샘 보고 있지 와 보고 있어 오케이 내가 가보고 샘 마심 이 자리에서 일킬 네 눈동소리 눈동 보는 중 보는 중이요 좀 달린다 어 중소리난다 검 있다 검 있다 검 있다 검 있다 여기 보고 있지 아 네 보고 있어 눈통 눈통 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수나 쟤 수나 쟤 승 semi 슈 하나 더 Jong 1번 더 Sol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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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P3 눈통 12 레몬 dab 이자리 개umb이다 너무 좋은데 아이 씨 눈두리네 personally 워 이 자리 뭐야 나 4킬 했어 이 자리에서 어 두 자리 까박 Со 까박 야 무속아 야 무속아 아 무속 이 자리 개꿀이다 어 그 자리 좋네 어 민체스 안싸져 화이팅 접핑 접핑 접핑이 없구나 누구 밀고있나 우리 뭐 압니다 압니다 놔봐 놔봐 왔다 왔다 자 알죠 어 일단 줌 나간다 줌 끝에 포가 나 아 이제 팀킬 안되지 이거 다행이다 아 아까 포 깔 때마다 진짜 팀킬 날까봐 와 대회에서 어 형 내일 조심해야 된다 포 깔 때도 무조건 얘기해 어디 깠다고 눈마루 눌마루 눌마루 눈송 오겠네 한번 가볼까 저 빼 한번 가볼까 이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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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어 잠깐만 반 스페셜포인트 스페셜포인트 막으면 되잖아 설마 세는 아니고 눈이야? 어 하필 왜 또 셰프 형이 아군이 승리하셨어 아 오케이 내가 아까 1차 때 그랬다 내가 아까 예선 때 미사일 때 처음에 미사일 때 그랬다 아... 아니 너도 그렇고 지윤이도 그렇고 좀 굳어있는게 보이더라고 나 아다리가 너무 안 맞춰 그래도 스토리가 있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러니까 검봉검봉검봉 검봉 검봉 어 아빠님 좋은데? 와 여기 지나갔잖아 다리 질질 끓이는거 아니야구요? 일문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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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복이 좋대 중행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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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끝에 퍼 아 저기 아까 일문 자리 좋다는데 또 갈까 검..검 좀 봐줄래? 아아 한번 네 셰프 형 온다 중행글 눈이야 눈은 깔끔? 그래 나 그렇게 잡아야되는데 안 잡히네 이야 무속이 없는데도 저러고 킬을 하는거구나 아 역시 무속이 없어서 저렇게 킬하는거야 그렇지 무속이 없어서 이렇게 킬하는거지 총 만들고 다니니까 야 우리 여기 하게 검은다 검두리사 일문 패스 무통 조심 무통 무통 나갔다 시대 어? 네? 일바라 빼 검색병 하나 고객님 도망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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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으쌰 총 들고 다야 되잖아 이거 목평을 수상가 번이네 계단 상가 번이네 모르병 어디 갔다고? 검있다 검있다 벽벽벽벽 홀리발리 행복 오늘 대회로 깨달아 버렸지 뭐야? 오늘 대회 우승으로 깨달아 버렸지 뭐야? 어 좋아요 내 시사자 붕 캐릭이요 끊겼다 베브라 중계하라 중계하라 어? 스님 간다고요? 아 호라인님 Okay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너 진짜 뭐하데? 검 없어 여기 괜찮아 검 없어 검 없어 내가 봅 검 내가 봅 예 이모는 쁘 실패 용통 용통 내가 볼게 눈동스나 있다 눈동스나 왜 안맞았어요 권박스 하나 개피 권박스 하나 개피 개피죠 권박스 하나 개피 CF형 내일 데뷔 안나와서 다닙니다 1무 전진 갑옷 갑옷 아 이거 너무 후반에 좀 쐈다 일단 나이스 무섭 없이 30킬 찍기는 좀 빡세네 후반에 내가 너무 쪘어 후반에 내가 너무 쪘어